네. 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깥에 눈이 지금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정말 안전운전 하셔서 조심히 돌아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퇴근길 많이 막히는데 눈 때문에 더 막히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뉴스하이킥 들으시면서 마음 푹 놓고 편하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얘기 중에 즐거운 얘기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더더군다나 좀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잘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아버지 얘기입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을 했잖아요. 이 사건 좀 짧게 일단 개요소는 해 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을 하는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부가 화장실에 갇는 순간 친딸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 친딸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한 10일 정도 뒤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그 인면수심의 아버지는 50대죠? 네. 나이가 50대고요. 그런데 1심, 2심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면서요? 네. 사실 1심 재판부에서도 친부에게 죄질이 나쁘다.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7년, 그다음에 전자부착 장치 10년을 명령했는데 친부가 너무 많다, 9년이. 9년이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데 친부가 9년 너무 많아 이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아니, 이거는 척법하다,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성폭행으로 범죄 처벌을 받았고 상습범이네요. 네. 이게 누범 기간을 딱 지나고 10일 지났어요. 누범하고 그 안에 있으면 충분히 더 가정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누범 기간 딱 지나고 10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성폭행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죄질이 진짜 안 좋은 작건입니다. 네. 그런데요. 재판부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는 표현까지 썼으면서도 고작 징역 9년이다. 글쎄요. 물론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범죄의 죄질로 봐서는 9년이라는 게 너무 짧아 보입니다. 나올 때마다 양양위원회에 계시는 판사님들은 좀 죄송스러운데 이게 친족관의 강간이 양양기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친족관이 강간을 하면 가장 강력한 형기의 범위가 6년에서 9년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양기준 9년에 가장 높은 형을 선고했는데 제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우리나라 성폭력특별법에 보면 친족관의 강간을 하면 한이 7년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7년이 가장 낮은 형이고 그것도 높은 형이 30년 35년 45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양양기준에서는 가장 높은 형이 9년이고 법정형은 가장 낮은 형이 7년이면 도대체 이게 누가 더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법에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기준이 판사님들이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종례에 관대했던 양양의 선고형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법감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양기준에는 최고 높은 형이지만 결국 법정형에 따르면 가장 낮은 형이 7년 이상 거의 가장 낮은 하은에 맞춘 형향이 나온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성폭력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를 좀 봐야 되잖아요. 입법 취지라는 걸. 왜냐하면 과거에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눈감고 있었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너무 처참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배받는 상태 그리고 가해자가 일찍 출소하게 되면 다시 그 가해자와 같이 살 수도 있고요.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너무 잘 알고 그리고 보복의 우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을 해서 친족 간 성폭력을 최하 7년으로 상당히 높게 살인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진력을 했는데 5년보다 더 높은 7년 이상의 진력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법부는 그런 국민의 뜻이나 입법 취지는 조금 경시하시고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의 법원의 관행을 더 중시하셨다.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자기 종업원이 조금 난해한 옷을 입고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같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하자라고 했을 때 듣지 않고 살인했는 행위가 있는데 그게 진력 35년이 나왔어요. 35년이 나왔는데 양형 기준은 그게 최고형이 22년이거든요. 중대범죄결합살인이면 그때 그 부장이 나는 과감하게 양형이탈하겠다. 라고 해서 22년이나 35년을 선고했고 그떤 말씀드리지만 양형 기준은 공고형이지 이게 의무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행 사건이면 씩씩하게 양형 기준 이탈해서 이게 어떻게 9년밖에 안 나오냐. 좀 강력한 어떤 형을 선고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양형이탈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조금 전에 승지연 의원이 언급하신 사건이요. 인터넷 방송 BJ가 노출 요구를 거부한 그런 여성 직원이죠. 여성 직원의 돈을 뺏고 살해했던 사건. 사실 9시간 동안 묶어놓고 특장 약물을 먹여서 살해한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었죠. 끔찍한 사건이었죠. 어쨌건 그 사건의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인 22년 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35년을 선고한 판사가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때 그 사건은 자수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그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용서 못 받아. 너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이탈했다면 진짜 이 사건이야말로 이탈해야 되는 사건이죠. 설명만 하면 되잖아요. 판사가. 사실은 양형 기준이 9년까지이긴 하지만 판사의 판단에 의하면 이르렁 요소 때문에 징역 15년 20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가해자가 자기가 형벌을 좀 덜 받으려고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한 성관계란 이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는 소름이 지금도 온몸에 끼치는데요. 그게 과연 딸한테 할 소리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 아마 이분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의미 꾸짖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쟁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자는 당연히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서요. 이게 원래는 이게 두 가지 신상공개가 있는데요. 피의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상공개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재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신상공개를 하는 거라서 이 신상공개는 사실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에 해당하면 그 법원의 신상공개에 대한 내용을 보내고 그 보낸 내용을 법무부에 보내서 법무부가 여가부에 보내면 여가부가 등록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건은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저는 그게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이걸 막고 싶은데 친부가 형기를 지금 9년 살고 나가면 딸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집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못 가게 해야죠. 그러니까 못 가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친부가 그 장소의 공간에 있다면 결국 여기서 신상공개를 한다는 건 결국 그 피해자의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못 가게 하고 싶은데 못 가게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가게 되면 결국 신상공개가 되면 주소가 나오게 되고 주소가 나오게 되면 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예외적으로 신상공개는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난 겁니다. 가해자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해자의 친딸인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를 우려가 있다. 주변에 의해서 추단도 되고 만약이라도 같이 살게 된다면 당연히 같이 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바로 공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알려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개명 조치라든지 적금 금지라든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가해자는 신상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네티즌들의 말씀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친부와 친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친딸이 이름을 바꾸고 친딸이 어떤 다른 쪽에 개명을 하더라도 그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부와 친딸을 격리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친부와 친딸을 이런 친족 간의 성폭경에서는 격리시키려고 하한을 7년으로 만들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형벌이 부과됐다면 사실 이런 어떤 신상공개의 문제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데 이게 9년밖에 안 되니까 그럼 9년 이미 진짜 짧은 시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두순 사건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렇게 가서 그 피해자와 같이 맞닥뜨릴 수가 있으니 그 친부가 친딸에게 가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먼저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사실 이 신상공개라는 게 범죄 예방적 효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두순 사건을 검토했을 때 과연 조두순에게 현재 나왔을 때 어떠한 게 가장 재범비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느냐. 물론 시설에 가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과학적 거세. 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상공개를 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조두순이 어느 장소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것 정도인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상공개가 지금 조금 개정이 되겠지만 그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들어가서만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고 열람이 되고. 제 딸이나 제 가족들에게 알릴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효과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딸의 입장은 너무나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형량을 올리고 이런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면 그 재범이 위험성이 낮추어질 때까지 사회적인 격리 조치를 하는 게 더 확실한 보장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아버지와 딸은 결코 같은 장소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신상공개의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승지한 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신상공개 제도는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부과한다면 이런 가해자 이게 친딸 상대 송폭행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송폭행 정보들도 또 있잖아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이런 어떤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저는 100%에 공감을 하는데 그럼 전제가 조금 해결되면 좋겠죠. 네. 어쨌든 피해자 위해서. 그렇죠. 이 문제 좀 이따 다시 한 번 하시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또 여쭤볼 게 또 있어서 김근식 올해 9월에 출소하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김근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일단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김근식은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세 미성년까지 미성년자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이게 1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결국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것도 결국 우리가 보호수용 제도가 없기 때문에 15년이 되는 올 9월에 무조건 출소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9월에 출소되는 조두순 못지않게 위험한 미성년자 대상 연쇄 연속 성범죄자 김근식. 그런데 이 김근식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상공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김근식에게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하고 여가부가 좀 머리를 맞대어야 되지 않느냐. 조두순 사건 결국 나오기 한 한두 달 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지금 이제 올 9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죠. 적어도 김근식 아까 친딸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당연히 신상공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법이 시행되었을 때 신상공개 제도가 없다 할지라도 그듬 말씀드리지만 신상공개야말로 보완처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완처분이면 한목적적인 관점에서 지금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또 보호수용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것만은 적어도 김근식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조두순하게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이 쑥 들어갔어요. 더 이상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보호수용 제도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승진 의원님 말씀이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형벌에다가 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소구표 적용 금지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완처분이니까 이런저런 그렇고요. 법무부는 법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신상공개를 했던 장소가 과거 이야기라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나올까 싶어서 좀 줄였는데 이게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기능에서 이걸 신상공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여가부에 그대로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돼서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본적으로 성범죄자 알림위에 과연 이것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여가부에서는 법무부와 같이 의논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따져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친부 사건도 그렇고요. 김근식 사건도 그렇고 중요한 건 피해자잖아요.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는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국가의 책무일 텐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판결도 그렇고 이란 신상공개 등 보완처분도 그렇고 뭔가 하늘을 위해서 둥둥 뜨는 판사님들이나 또는 정부 부처나 이곳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이야기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답답해요.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당연히 효디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거고요. 제발 법관들이나 저도 법조인이고 피디족 효디도 법조인에서 경찰 역할을 하셨지만 그런 어떤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마음에서 현장에서 그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형사정책연구원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죄 재구성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